왜냐면 신동이가 콘서트장에서 다운펌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저 런닝 셔츠가 1950년대에... 호동이랑도 좀 닮은 것 같아요. 호동이었나.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거 풀 사진을 봐야 됩니까? 여기 좋아졌어. 호동아 앞에 길이 열렸어. 그냥 너는 일자로 쭉. 그냥 너는 일자로 쭉. 얘만 보고 와. 얘만 보고 와. 아니 아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너 뭐 원하는 게 있어? 나 이거 체중기 올라가게 하고 싶어. 야 이거 누굴 위한 게임인데. 엠씨만. 엠씨만 지금. 아니야. 나 노래는 거 잘 읽는 건데. 일단 여기 막아. 길을 막자. 자 가볼게.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어? 예성 밥. 아니 이거야. 예성 밥. 아니 이거야. 이특은 형 양말 바꿔 신기. 오케이. 오케이. 그게 뭐죠? 야 은혁이 진짜 발에 땅 진짜 많아. 은혁이 발냄새난다고 매번 그랬어. 미안하다. 오늘 우리 춤은 한 20번쯤에. 나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렸어. 아 근데 이거 바닥을 덜으면 내리지. 야 그리고 기억나? 예전에 은혁이가 숙소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발자국 생겨서 냄새 막 올라왔잖아. 맞아 맞아. 은혁 예전에 정말 준비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내가 눈 감고 누구 건지 맞춰볼게. 오케이 오케이. 나 해줘 봐. 아니 내가 왜 시키지도 않은 거라는 거야. 나 지금 내가 누구 건지는. 근데 닿지는 마. 아 닿지는 마. 너가 대신 눈을 확실히 가져줘. 아 진짜. 첫 번째. 첫 번째ic st. 1에 2번. rak. 유 Bayern 최초 아니야? 방송에서.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우와 이게 뭐야 이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어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어 리얼인데.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cznie. 아 재밌게 하네. 야 아까는 진짜 무서워서. 야 얘 왜 니가 벌칙을 하냐. 우와 냄새 진짜 신색이야. 아니 근데 형 진짜. 야 근데 너 그게 뜨겁냐. 내꺼 좋지. 좋지. 쾌적하네. 쾌적하다. 뭘 또 이렇게까지 신어 형. 으아악. 으아악. 신어 빨리 이렇게. 아 여기 땀 났어. 잠깐만 잠깐만. 장훈이는 할 수 있어. 절대 못하지. 절대. 저는 진짜 저런 거 시키면. 생각하기도 싫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110. 아 근데 이거 지금 궁금하다. 잘해봐 그래. 오 진짜 이걸 레알. 오 진짜 이걸 레알 레알. 이거 우리 안 짰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 진짜 던졌어. 던졌어 진짜. 이게 왜 재미냐 이게 뭐가 재밌어. 이게 뭐가 재밌어. 그 위에 올라가면. 자 신동 가자. 아니 이게 뭐가 재밌어. 자 영 대구 가주세요 영. 이게 이게 뭐. 110. 에이 110. 자. 아 잠깐만. 핸드폰 꺼내야지. 핸드폰 꺼내야지. 왜 이렇게 기우세요. 에이. 자 가요. 잘 보여. 이게 뭐. 1008인데. 어 재미없구나. 이게 뭐. 1008인데. 어 재미없구나. 100. 어 뭐야 뭐야. 110. 110. 110. 와우. 어 재미없구나. 어 덜나가. 어 뭐야 뭐야. 110. 나 진짜 놀랬잖아. 우와. 120만으로 놀랬잖아. 놀랬잖아.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야 내 몸무게 뭐. 내 몸무게 뭐 그렇게 궁금해. 우리 안 했어. 111.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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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눌러서 그래. 얘가 지금 이 무게를 처음 느껴보는 거야. 야 100까지밖에 안 되나 봐. 얘가 너무 재밌어. 근데 맥스가 150까지 된다고 했는데. 안 눌렀어. 108.5. 아니 멈춰. 108.5. 에이. 에이. 살빠졌다. 살 빠졌어. 나 좀 더 먹어도 돼. 야 아까 음식 남은 거 좀. 야 은혁아 하나 넣자. 하나 이제 시작. 여러분 넣자. 여러분 집에 안 가실 거예요. 아 넣을게 넣을게 넣을게. 넣을게 넣을게. 야 이거 넣으면 이기는 걸로 해야 돼. 생일 밖에 안 남았어. 넣으면 끝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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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저런 키재기다. 어. 멤버들 저런 키재기다. 어. 멤버들 저런 키재기다. 멤버들 저런 키재기. 리얼로. 키재기다. 멤버들 저런 키재기. 리얼로. 멤버들 키재기. 저거 싫어할 텐데. 다 싫지. 하지 마. 해. 해 봐. 상관없어. 아니 했었잖아. 근데 이건 뭐. 자 키 순서대로 서. 해서부터 사자. 자기들이 아는 순서대로 서세요. 여기다. 시원씨. 해가 한. 여기. 나와. 나와 너. 저기로 봐. 저기로 봐. 너 이제. 여기 나랑 키 똑같아. 근데 여러분 최근에 키 안 재봤죠? 아. 진짜 몰라요. 자기 키가 줄었을 수도 있고. 맞아 키 줄어. 컸을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 가기까지 키 큰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나 지금 나이 들고 있어서 키 큰다는 얘기가 있어. 나도 줄었어. 자. 오. 궁금한데요. 자 시원 인사 한번. 40. 40대방. 오랜만에 한번 재볼게요. 자 쭉 싸보세요. 자 여기. 야 머리 많이 뛰었는데. 180. 머리까지 눌러서 183. 우와. 183. 183. 우와. 183 맞아요? 183 맞아요? 81.7이었는데. 어 그래? 머리를 너무 세웠네. 재선의 소리를 하고 있어. 재선의 소리를 하고 있어. 귀가 컸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 귀가 컸네. 아 컸나? 자 앉아주시고. 다시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동한테 딱 밤. 딱 밤. 아. 아 손목 맞자 손목. 자. 178 되겠습니다. 178. 178. 178. 178. 178. 커다란. 딱 밤 딱 밤. 신동 딱 밤. 동 딱 밤. 이거 밟아주세요 발가락으로. 야 예선이가 트면 규현이 딱 밤이야. 목을 되게 뺐다. 목을 쭉 뺀다, 여성님. 목이 길어, 목이 길어. 175, 175 나오는데? 175, 175 나오는데? 175, 175. 엄마야. 여기서 75면 우리 힘이 뭐야. 너무, 너무 내려오는데 갑자기? 잠깐만. 아니, 나 이놈 프로필키 또 맡긴단 말이야. 아, 잠깐만. 키 늦어지고 있네. 내가 너너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이런 프로필키 또 맡긴단 말이야. 174.8. 174.8. 왜 썼지? 형, 어떻소? 174이잖아. 나 그걸 다 떨어져서 이제 썼긴다. 방향이 좀 잘 되잖아.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사실대로는 내가 내 입은 면목이 없는데. 진짜, 그냥 딱, 그냥 여기 딱 누를게요. 자, 딱 누를게요, 자. 172요. 아, 딱 눌러. 아, 딱 눌러.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다시, 다시. 다시 할게, 다시. 내가 한의원 가서 졌을 때는 그렇게 아니야.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야, 한의원에서도 174 나왔어. 내가 장아나왔어. 아, 현수님. 더 짧게 할게. 어, 아, 잘. 아, 너무 늘리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딱, 딱. 잘못됐네. 171. 아, 거짓말. 저럴 줄 알았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야, 나머신으로는 김침대야. 아니야, 나머신으로는 김침대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맥키 돌려줘. 웃기냐고 하지마. 맥키 돌려줘. 맥키 돌려줘. 맥키 돌려줘. 맥키 돌려줘. 맥키 돌려줘. 맥키 돌려줘. 계속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계속 가볼게, 가볼게. 여러분들이 같이 검증 좀 해줘요. 네, 형. 네가 지금 잘하네. 어? 형, 뭐야? 어? 어? 며칠 시집 1.8. 어? 어? 형이 정도 꺼내네. Latin.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 키 돌려내. 아니야. 아니,요. 아니, 돌려내 우리 그. 야, 그럼 이 김은 비야 하지마. 내가. 정우야. 내줘. 169. 169. 169. 169. 아니 지금 일부러 이마 쪽으로. 형 살려줘.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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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ndez. 대주셔야 돼요. 대주셔야 돼, 대주셔야 돼, 대주셔야 돼, 대주셔야 돼, 대주셔야 돼, 대주셔야 돼, 여기 앞에, 이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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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여기, 맞아요? 몇이예요? 165인데? 의도적이다, 의도적. 아니,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눌러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려욱이는 그냥 이마에서 찍어. 우리, 우리, 나세하게 가면서 그냥 뭐야, 이거. 아, 뭔가. 아니, 아까 뭐 영화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